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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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강트로는 우정단화입니다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 동동 홍보대사 진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이쪽 옆에도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도 엄청 많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물스물 힐링 콘서트에 저를 불러주셨는데요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근데 행사 제목을 너무 잘 추신 것 같아요 왜냐면 수가 물수고 그리고 물이 그냥 물인데 여기 물이 많잖아요 맞죠?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이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너무 잘 지으셨어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재밌게 즐기시고 뜨거운 밤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재밌게 즐겨주신 분들 재밌게 즐겨주신 분들 박수와 함성 자 한 번 더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곡 들려드린건데요 다음 곡은 위스트로 2에서 최우수 지금 했던 곡인데 뭘까요? 뭐라고요? 맞습니다 페리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갑bbe 내 검시가 오는 것은 몰려지 않아서 시작하는 그 것은 얼마 없냐고 울산고 가설은 어느 날의 기회를 넘어서리 제발 보라 제발 보라 세상이 있어 제발 보라 나의 그 모습을 보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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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